그게 약속이구나 너 아까 저기 누구야 신영이 형한테 그거 얘기하더라 네 약속 보고 선배님 보고 연기 너무 하고 싶었다던가 아 진짜 옛날에 형이 나왔던 영화 정말 뭐 봤어요? 다 봤죠 다 말씀만 해보세요 약속 뭐 그거부터 시작해서 편지 형님 형님은 아프셔서 그 털모재를 썼지만 오늘 형님에 맞춰서 지금 형이 그 부자 쓰고 온 거예요 약간 혜민 스님 핀드에서 왜 말을 못해 왜 말을 못해? 이 남자가 내 남자다 왜 말을 못해 왜 말을 못하냐는 거지 나 연습한 거 내가 네 남잔데 왜 말을 못하냐 이거지 아 미치죠 연기 일단 저희를 첫째 얘기 둘째 얘기라고 보여주십시오 가자 애기야 게리야 게리야 게리야? 게리야 가자 하하야 가자 야하 자 여의도에 있는 주유소로 간답니다 저희 주유소요? 어 주유소에서 뭐하지? 그래도 주유소는 처음 가보네 그치? 주유소에서 뭐하지? 우리 저 자동세차 지나가고 그런 거 아니냐 혹시 형이 거기 레님에서 거의 무당이거든요 어 저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아 아 그럼 제가 오늘 맞춰볼게요 오늘 주유소에서 네 뭐 할 것 같아요? 무슨 게임 할 것 같아요? 일단 물 놀아요 일단 물 놀아요 모인 다음에 모인 다음에 모인 다음에 모인 다음에 주유소에서 물놀이 물 놀이를 한다고요? 주유소에서? 아 주유소에 생크서치가 있으니까 네 어? 아 생크서치가 아 아 피곤하신 것 같은데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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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이 제일 추운 날이래요 맞아 자 네 어디 저 무당님 말씀이 맞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확인을 네 네 아니 이거 어떻게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? 아니 뭐예요? 주차장을 왜 주유소로 냈지? 예? 거봐 내 말 맞잖아 어딜요? 매트릭스 같은 분이 계셔 그 말은 뭐야 어? 동환이 형 미 미 미 얘는 또 뭐야 무통불이야 몰테릭스 아트 몰테릭스 아트 몰테릭스 아트 그래서요 아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일단 다 왼쪽으로 잠깐만 서주시면 왜 어떡하지? 이 안에 들어가서 봤나봐 저 불통으로 아 그런겁니다 야 불안한 감염 아니 뭐야 이렇게 해서 누워서 이렇게 가는 거 아 이렇게 해서 어? 이렇게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게 거의 뭐하는 거예요? 물을 많이 받은 건데 아 아 이거 어떡해 아 이거 어떡해 아 이거 어떡해 이렇게 해서. 오 일이야. 와. 대박이다 이거. 이게 뭐야. 이게 뭐야. 이게 나한테. 아 너무 웃겨? 자 옆에 보시면 당귀마다 참여져 있습니다. 자 우리. 뭐야 이게. 시작이 얼굴이 구두가고 있어요. 이런 걸 지금 모르고 나오셨어요. 진짜 너무 웃겨. 저 정말 잘 안 되시죠? 진짜 너무 웃겨. 여러분 오늘. 여러분들께 다 보너스 받으셨죠? 네. 이 게임에서 꼴찌를 하신 분이 그 보너스로 나머지 모든 팀의 시기를 내놨습니다. 그래요? 아. 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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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이런걸 남자들에야지. 치원이라. 야 이거 이렇게. 아. 아 그러니까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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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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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기. 아 저기.